에 로켓 로켓 락 로켓 1대 10 캐스털레이싱 에서 만든 차량이 되요 자 아무래도 정통 라크라일링 이라 본다면 요 라크라일링 아 좋죠 이게 99,000원 말도 안되는 가격입니다 모터 변속에 서버 완벽하게 도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led 까지 되어 있고 조종까지 다 될 끔 다 돼 있습니다 이거 필요한건 요 빠뜨리 기존의 빠뜨리라고 들으시면 되요 그냥 물심 됩니다 그냥 자 그리고 관성주의 할 수 있게끔 쭉 빌면 여어 브레이크 브레이크 후지 자 세팅할 수 있게끔 우리가 gt3b 국민조정의 gt3b 로 하셨구요 빠뜨리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야 정말 잘 나온 차량 인데요 가격대 성능 여러분 항상 뭐 얘기해도 맨날 가격 성능이 어때요 좋습니까 이거 99,000원 이면요 기자재만 따로 갔다 사도 9만원대가 넘어요 이거 이렇게 조립까지 다 됐고 쇼크도 좋고 쇼크도 오일 쇼크 이에요 프레임 프레임 메탈이구요 저 보시면 쭉 쉬고 아 메탈 그쵸 프레임 메탈 되있구요 조종기 라든가 그런것들 수신기 배속기까지 안 움직임 딱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led 까지 있는게 정말 왜 좋지 않습니까 자 앞쪽 뒤쪽과 다 있어요 보통 앞쪽만 있으면 땡인데 얘는 뒤쪽까지 있구요 이 안에 살짝 안에 모여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쁘죠 자 변속기도 3세까지 버텨는데 3세까지 하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약간 어 넘어지시니까는 코너 에서는 살짝 속도를 줄여야 되요 그만큼 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터마트는 파란색 메탈로 되어있네요 자 프레임 메탈 그 다음에 쇼크 오일 그 다음에 led 까지 다 되어있는 차량 인데요 자 99,000원 진짜 말이 안됩니다 99,000원 2000원 구하기 어려운데요 99,000원에 락노켓 한번 검색해 보시고 구매 한번 해보세요 빨간 레드 색깔 파란색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은 도와야 많은 숫자들이 들어왔다가 몇대 안 남았거든요 지금 몇대 안 남은데 여러분 잡으세요 빨리 잡으신 분이 임자에요 그리고 부품에 있는 것들이 거의 공용이기 때문에 무대링은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고장난 거 한번도 없어요 심하게 엄청나게 부셔지지 않고서는 사장 부리시거나 라크라인만 지키신다면 절대로 고장내지 않은 제품이 또 이 라크라켓 록 락 로켓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구할게요 락 로켓입니다 한글로 락 로켓 검색하세요